올여름은 덥기도 덥지만 비도 더 많이 올 걸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. 지난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고,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텐데요. 참사 이후 안전공사를 해온 오송 지하차도가 이달 말 다시 개통됩니다.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하차도에 물이 밀려들고 차들은 뒤엉켰습니다. 빠져나가려고 속도를 내보던 747버스는 끝내 나아가지 못합니다. 물살은 그 정도로 강하고 빨랐습니다. 이 지하차도 안에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참사 뒤 1년 가까이 궁평 제2지하차도는 여전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는 30일 다시 개통합니다. 진입 차단 시설을 새로 만들고 내부 배수 시설도 보강했습니다. 오늘 마지막 점검이 있었고 점검단과 유족들이 살펴봤습니다. 사고 뒤 처음 현장에 들어와 본 유족은 울었습니다. 소위기 때문에 정말 오기 힘들었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. 어두운 이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했습니다. 흰 꽃을 바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곧 장마가 예고됐지만 물이 넘쳤던 미효강 폭 늘리는 공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. 올 장마는 여전히 기존 재방으로 견뎌야 합니다. 폭염이 지나면 곧 다가올 폭우. 인재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. JTBC 정영재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